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진암미. 오늘 마실 것은 식혜예요. 식혜. 이거 어디서 못한다. 고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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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지금.. 정신이 맑아졌어요 진짜로 이거 이따가 숟가락으로 퍼 먹자 이거 먹길 바라는 분도 계시겠지 이거 먹기 한꺼번에 먹기 한꺼번에 먹기 한꺼번에 먹기요 너무 맛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와 진짜 시원하다 역시 식혜는 진짜 맛있어요 잘 먹었습니다 안녕 너무 차가운 거 빼면은 맛있어요 너무 차가운 거 빼면은